순수하고 가장 완벽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인간이 순수해지는 것은 오직 그의 생각에 의해서다. 신념을 굳혀가는 생각이야말로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의 가장 중심부에 이르게 될 것이며 가장 순수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계율을 지키는 사람을 마음의 평화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삶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버리고 과거에도 방해받지 않고 현재에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는 미래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현자는 노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뒤에 가서 후회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들뜨지 않으며 말을 할 때는 신중함을 갖는다. 미래에도 지나친 기대를 걸지 않으며 과거를 뒤돌아보며 슬퍼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감각의 대상을 멀리 떨어져 바라보며 어떤 편견에도 끌려가지 않는다. 그는 욕망에 이끌려 물질 쪽으로만 다가가지도 않으며 무엇을 소유하든 소유하지 못하든 결코 슬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석가무늬